첫번째 게임은 미니펀치 게임입니다. 6명이 미니펀치를 해서 펀치 점수의 합이 4200점? 4200점? 4200점을 넘으면 성공인 게임이에요. 꼭 성공해주세요. 저희가 점수를 합기 위해서 4200점이 넘어야 된다고요? 아, 이걸 손가락으로 하는거죠? 그걸로 해서 나와요? 스위치를 키면 바로 스위치는요? 손가락으로 하는건가요? 손가락으로 하는건가요? 그러면 이건 스위치 킹이 아니라 핑거킹인데 핑거킹 아, 이런거구나 609 아, 이런식으로 하는구나 아까들었는데 아까들었는데 보통 남자가 700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이걸 한 명씩 해서 그 모든 점수를 합했을 때 4200점이 넘어야 이기는거죠 그쵸 열심히 해야돼 잠깐만 비장의 카드는 나중에 오케이 저 근데 저 이걸로 안하고 이걸로 해도 돼요? 네네네네네 그걸로 해주셔도 돼요 연습 한번만 우와 몇점이에요? 832 역시 그러면 할께요? 해볼까요? 그쪽에서 그쪽 MC도 활ğer 저부터 해볼게요 네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치면되요 네 갑니다 오우 801 오우 좋아요 801 좋아 계산은 802 799 좋아 일기 쳤는데 잘하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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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해 가보자 가보자 736 이겼다 이겼다 731 36 36 36 형 근데 제가 지금 느낀 건데요 이걸로 때리는 것도 힘이 받치더라고요 나 이거 진짜 못 쳐 다 못 쳐 레츠고 진짜 약해 624 켄타 형 남자가 600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요? 남자가 600 여기서 형이 한 800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치 할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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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팀이야 안전한 팀이야 안전한 팀이야 안전한 팀이야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바람이 날려가지고 된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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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하게 할게요 세게 쳤다 좋아 750 790 좋아 몇 점이에요? 지금 몇 점이에요? 지금 몇 점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몇 점이에요? 지금 몇 점이에요? 아 이겼네 500점만 하면 되네 500점만? 오케이 호두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부서지는 거 아니지 진짜 무서워 하겠습니다 네 부서진다 우와 튕겼나왔어 우와 우와 아니 근데 이거 9909 아 999 이거 만점 아니에요? 999가? 이거 튕겨나왔어요 그래서 튕겨나왔어 뭐예요? 일어났어 이게 지금 제목이록이에요? 여기 파였어 대박이다 여기가 파였어 여기가 눈에 들어갔어 무섭다 무섭다 총 그럼 몇 점이에요? 지금? 10708점 성공!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미션은 성공입니다 성공!